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제 생명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얘기하세요.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김이요, 김. 김의 김씨? 아니, 김영김씨요. 김영김씨. 네. 자, 그러면 올해 솔직히 이게 눌삼재잖아요. 삼재가 들어왔잖아, 눌렀다. 눌삼재. 눌삼재가 들어왔잖아. 근데 올해는 솔직히 뭔가를 문서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셨을 때 잡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서를 잡으면 안 된다고요? 문서에 문서를 잡으시면 문서가 소리가 나고 어? 네. 시끄럽고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올해 저는 일은 안 하거든요. 응응. 근데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질까요? 원래 엄마야, 엄마야 본인 사주, 본인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내 주장이 좀 있고. 내가 요거라 싶으면 내가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내 말을 지금 듣고는 있지만 본인이 또 판단을 하실 거거든. 네. 솔직한 말로.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머물러라. 잠시 쉬어가자. 재충전. 네. 그런 게 들어있는 세훈이거든, 올해 한 해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삼재가 들어와서 이 삼재가 본인을 결코 좋은 작용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내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몸이 조금 크게 그거를 하든 시름시름 조금 기운이 없다든지. 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욕서가 없다는 거지. 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이 되잖아. 네. 삼재가 나가. 근데 삼재가, 우리가 보면 삼재가 나갈 때 싸대기를 한 방 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때립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한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삼재가 나가면서 본인한테 문서를 하나를 주고 나가. 아, 진짜요? 그렇게 기다려. 내년이 되면 아, 내가 삼재가 나가지만 너한테 좋은 것을 하나 주고 갈게. 생을 해주고 갈게. 지금은 있잖아. 막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있잖아. 그냥 기다리세요. 때를. 아, 그냥 몸조심하고 지내세요. 그렇지. 어, 어. 괜히 또 올해는 또 넘 간섭하다가 넘 일이 끼어들었다고 구슬 나지 말고. 아, 조용히 그냥. 어, 그렇지. 아, 이따가 내년까지 그냥 조용히 몸 사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이제 내년을 위해서 나는 올해는 조금 이제 쉬어간다.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문서라든지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돈도 막말로 그만큼 다 있지도 않은데. 네. 내 보고 지금 문서 들어온다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게 문서가 들어올 때는 나아가 돈이 없어도 들어오는 게 오리지널 문서라. 아, 그래요? 어, 그럼 딴 거 뭐 건강 같은 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올해는 솔직히 건강해서도 엄마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네, 맞아요. 지금 아파요. 아프잖아. 그래. 관절 부분에 진짜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잖아. 내년 되면 안 아파. 희한하게 또. 내년 되면 어쩌나 툭 털고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올해는 허리 쪽으로 시작해서 고관절 엉덩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당기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거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몸만 좀 조심하시면 돼, 우리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이뤄줄 거야. 엄력으로 있잖아. 11월달 우리가 말하는 동지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때 이제 삼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누가 돌아가셨다. 상문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아. 엄력에서 10월에서 11월달에. 네. 내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 응. 네. 그러면 올해는 가면 안 돼. 가면 아파. 아.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도둑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부자만 해. 아. 왜냐하면 이런 거 있다 엄마야 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10월달 동지달이 되면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달이야. 네네. 꼭 아픈 거를 떠났어.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내가 이제 좋은 기운을 맞이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때에 마장이 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네. 아. 일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솔직히 뭐 몸 아픈 거야. 엄마야 너는 뭐 깨물고 앉아있으면 뭐 어? 참는단 말이지. 몸 아픈. 이제가 아픈 거는 어? 근데 이게 지금 운을 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쵸. 안되죠. 어. 그거는 내가 필히 얘기해준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 동지사 딸이 지나면은 완전히 오로지 내년으로도 봐. 그래요? 어.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것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엄마야 네 것만 물어보지. 다른 시간에 그러면 누구 거 다 물어볼. 아니. 아니 또 누구 거 물어볼. 누구 거. 아니 저는 집에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랑 잘 돼야지. 신랑? 어떻게 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신랑은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저기. 음. 솔직히. 네. 솔직히 올해 우는 잖아. 솔직히 작년, 재작년까지 우는 안 좋다. 네네. 솔직히 죽으라 죽으라 한다. 실컨다. 밑자리 다 깔아놓고 본전도 못 찾는 한국이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거는 올해 우는 괜찮아. 올해는 또 시작점이 들어있고. 이제 괜찮게 흘러가 내가 깔아놨던 거에서 이득을 보라는 세운이 들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 왜? 생일이 동지 딸이야. 맞지? 우리가 딱 보면 정월 1월 1일 딱 되었을 적에. 올해 운이 싹 들어온다 그거 아니야. 내 생일 딸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올해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운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때부터는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은 좀 힘들다. 아직까지 좀 힘들거든. 근데 이제 그 기운이 왔냐면 작년, 재작년 기운이 아직 덜 가셨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다 가시고 없어. 그러면 좋은 기운이 오겠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괜찮아. 네네. 알겠습니다. 잘 보시네요. 왜라노? 그럼 보일까나 보는 거지 엄마야. 맞잖아 그죠? 아니 아니. 제 몸 아픈 거라 이런 것도 다 마치시고. 네. 내년에 되면 아빠가 더 바쁜듯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내년 되면?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